죽어! 죽었습니다 아주 쉽지 깔끔했죠? 어깨 빵 그냥 오우! 죽여주시고 어깨 빵 해주시고 콘테이너를 찾아냅니다 적금 박스가 들어있는 콘테이너를 찾아라 맵을 확인해야지 카밍할거는 없네요 아 깜짝이야 커지는 본버 조심하구요 얘들한테 걸리면 한방입니다 깜놀했네 깜놀했네 여긴 아무것도 없음 자 이제 지도보면은 위쪽 위쪽에 가면 됩니다 타고 가야되는데 타고 한 번에 갈수있거든요 그달리는게 비슷한데 아닌가? 또 한 번에 가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가는게 더 빨라보이네 그런데 자기야 꼭 생놈이 나왔습니다 조놈이 명실사무 보스지 저놈이 보스에요 여기 돌 던지거든요 두마리야? 씨 어떻게 하냐 두마리인데 몰래 그냥 싸우지 말고 컨테이너만 쫓아야겠다 너무 강합니다 지금 튀어 어어 깨끗 어어 깨끗 어어 깨끗 이쪽에서 컨테이너만 쫓아가고 컨테이너바링 해주시고 접근 카드가 들어있는걸 찾아야죠 어 뭐야 바로 아랫추리 빠르게 빠르게 확인해야한다 체크 체크 여기도 없네요 여기는 입구가 막혀있고 여기 갔었나? 이게 아닌거 같은데 여기 열었어 안 열었던 장소를 표기해놔야되는데 거의 다 본거같은데 여기 근처에 무조건 있어요 여깄다 여깄다 더블 배러 산탄총 접근 카드 3탄총 드디어 생겼어 드디어 3탄총 생겼습니다 멘지 실험 한번 해볼까 혀가 없않은거 아니야 효과가 없는거 아니야 금방가자 쟤넨 이기 힘든데 면전소로 가자 빠꾸러! 호르르륵 여기 호셔야 돼 변전소가 28m 다 왔다 여기구만 여기도 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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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도둑끝 도둑끝 빨리 도둑끝 이리로 왔구 변전소로 들어가 여기서 뭐저란 거지? 얘는 샷건으로 죽이다 radio 에 professore 안 죽어 형 빨리 죽어 어? 사건 의미가 없는데? 너무 터프해 조비가 사건은 근접이지 역시 머리통 아 아유씨 너무 센데? 얘네들 한 방에 왜 안 죽어요 왜 이렇게 안 죽어 잡았다 아 앗 다 힘드네 얼마나 힘들어도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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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밍 해주시고 아 또 있잖아 저기 저 놈은 패스하죠 변종소가 위쪽인가? 아 여기구나 카드 들어가는 깜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좀비 튀어나오세요 깜놀 조심 깜놀 조심하세요 여기 이런데 이런데 깜놀 조심 알고 있지 이 자식아 이 자식 자 이런 좀비 시대가 되면 사살하는 사람도 많을거에요 사살하는 사람도 많을거에요 장사야 여기다 연하키 켜주고 기둥 문처에 있는 제어판을 찾아서 켜 시키는게 많군 아 뭐야 이거 아니 너 왜 여기 있니 조졌는데 이거 아이씨 잠깐만 너 왜 거기있어 큰일났네 못나가는데 오셔 거기 안에 영원히 있어라 뚱땡아 바로 가둬주시구요 어깨빵 이 자식아 바로 가둬주니까 못나오거든요 mbc들 멍청해서 로아갈수가 없지 여기 안에 있을거 아직도 저기 안에있네요 어 어 어 어 어 미안해 어 아깐놀이야 어 거기 영원히 있어라 어우씨 문 여니까 바로 앞에있네 야올리오엘들만 너는 끊어져이지마 파원 여기 올라가야죠 빠꾸로 해야되는데 엘리베이터 같은거 없나 쉽게 올라가는게 있을텐데 여깄다 총쓰면 안되 총알로났거 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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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 켜 이거 키는거네요 기둥을 올라가 진복기를 설치해 이쪽에 시킨다 여기 있구나 여기 올라가는건데 발고리가 딱 걸린다 여기 오케이 딱 꾸르르르르 뭐야 뭐야 폭격 아씨 폭격이 시작되고있어 그거뿐에 좀비들이 엄청 오네요 그것뿐에 좀비들이 엄청 오네요 깍돌루 어이 깜짝이야 깜몰이야 언제왔냐 제거해줄면 간절하게 악의식으로 미리 제거해줄게요 빨리 올라가야돼 아니 어떻게 올라가라는거야 잠깐만 이렇게 올라가는건가 이렇게 올라가는거구나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겁니까 죽겠네 개구리도 아니고 잠깐만 아 여기 아닌거같은데 입구 막혔잖아 대환아 suscri다 뇌 짜증여 아 Glen 아이씨 막현네 이쪽이야 아니잖아 야 수퍼해자다 자동으로 올라와있네 여기까지 올라온게 포함이 인정됐다 잘못 올라갔는데 개인득 오이씨 좋아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되나 해자 세이븐데 해자 세이븐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올라가지 설마 이거? 설마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딱 매달려서 올라가는 줄 알았어 하지만 해자 세이브라서 위층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올라가는 길이 있어 갈고리가 안써지네 흰 철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 깜짝이야 이거 같아 저런 거 타고 올라가는 거 같아 이게 흰 철 이런가 이게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 같아 점프 이번에 제대로 해볼게요 달려가면서 그래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떨어졌어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주인공이 진짜 강심잠이야 이건 어떻게 올라가죠 어? 어? 여기 준비들이 많아 살아있잖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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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었네 니들 왜 여기있냐 심신에서 발로 차보려고 했는데 잘쳤어 깜놀했네 심신에서 발로 찼거든요 살아있었어 여기 왜 시치들 있나 했네 준비들이었구나 여기서 또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는 막혀 자 여기 노란색 이거 밟고 올라가면 됩니다 또 여기구 후후 맨대하면 고소공포증을 죽겠다 위만 봐 위만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잖아 아 이건 이벤트였네요 빠른거 여기 올라가는게 아니었어 등폭길을 연결해라 여기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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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람들한테 말하는거죠 폭격하려고 하는데 라디오 듣고 빠지는거죠 친구들한테 불쇄하니까 맘대로 폭격이 안되있지 이제 사슬했어 폭격할뻔했다 오 크레인 크레인 이예요? 그리오면 바다로 정보 끝이구나 아 기다리라 바다로 정보 레페란 시간이다 레페란 시간이네요 점프 빨리 왜 안해 빠꾸르르르르르 아 뭐야 운도 좋아 진짜 주인공은 운도 좋아요 바닥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반대로 죽는데 그냥 걱정없이 갈고리가 있기 때문에 죽진 않죠 주인공 아니면 벌써 죽었지 주인공이랑 사는 겁니다 터널 안에 올드타운 지하로 가라 아이 또 무서운데 거짓 같습니다 여기 또 느낌 풍기죠? 심장이 약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아니네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어깨빵 우수 좀비네 시작할게 안돼 어머 터지는 놈이네 문 앞에 있냐 기분 나쁘게 에에 A 좀비요? A 좀비 가까이 가서 죽이면 됩니다 파워 아 저 거대한 놈이 제일 싫어 달려 달려 야 시체 봐라 파워차 야씨 시체 산이야 지도상 어디지? 어디야 잠깐만 어이 깜짝이야 휴 심장 약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내려가기 전에 밤 이런거 해주고 수영하는게 가장 싫더라 이 게임에서 수영하는게 가장 싫어 수영하는게 가장 싫어 빨리 빨리 수영했으면 좋겠다 자 휴 구웠다 올드다운 소리가 좀 무서워요 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미니스트리의 범버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GRE를 전달했습니다. 뭐지? DC에서 스파르타워. 닥터케 된가? 연락해라. 어디로 가야되니? 음... 저기군. 익혀 이 자식아. 들어가. 날아다니는게 재미있어 이 게임. 썸모스. 흠. 흠. 백미토. 스파이더맨인 줄 알겠어? 처음 본 사람들은 스파이더맨 신작인가요? 쟤데데데 자 여기 오케이 조졌어 좀비 한 마리가 빠꾸려해서 올라옵니다 밟아줍니다 꺼져 또 오나요? 밟아줍니다 그냥 올라와 바로 몇 마리 더 오네요 밟아줍니다 올라와 내려가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잘가 여기 아래쪽인데 라이즈에 부하가 있네요 도망가 도망가 경찰서호축 아래쪽으로 가네 여기인가? 이제 못야 쟤 엘리베이터를 사용해라 좀비가 총독사야 저 사람 저놈들은 인간입니다 인간 적대적 인간이에요 꺼져 이거 꺼져 엘리미터 아직 안왔나? 이런데는 항상 등뒤를 조심해야됩니다 눌러야지 자 좋아 엔딩이 곧 다가옵니다 히앗쟁이의 벽 3개 펭카 고마워요 요런 게임은 벽을 잘 등지어야 돼 엘리미터 정지하는건 아주 간단한 얘기죠 엔딩 거의 다 본거 아닌가요? 거의 끝난거 같은데 이 게임에서 내가 가장 놀랐던게 장롱안에 좀비가 들어있던거였어 느낌 안좋은데 왜 멈췄지? 왜 멈췄있죠? 아 문 열어야 되는구나 보통 문 자동으로 열리지 않나? 이런 거지같은 힘으로 열어야 돼 이렇게 좀비 한마리를 획득한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위장크림으로 좀비를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좀비들이 아무리 들이대도 무섭지 않습니다 좀비 경비실에 가서 스위치를 돌려라 위장크림 더 발라야되는데 좀비 아 니 친구 아니야 이 자식 위장 핸드 어딘가 있을텐데 잘 안보여요 이거 하면 가장 나쁜게 시야가 안보여요 경비실 뭐 그걸 찾아야되 여기 있을텐데 어디있지? 여기 분명 있을텐데 여기있나? 경비실에서 뭔가 작동을 시키고 해야 된댔어 경비실에서 뭔가 작동을 시키고 아 여기 위쪽 가는길 있잖아 김새한대 이런데 이런데 가장싫어요 저 아직 좀비 위장크림 발동중일거야 조심해야돼 끝났다 이제 위장크림 여기 이런데 좀문데 가장싫어 확인하고 내쉽게임 네 감사합니다.